제이미스 주일말씀 사람 마음 다 맞춰주고 못산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무엘상 16장 7절 요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무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버거냐. 나 요하는 중심을 보는이라. 고린도우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하를 위협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람의 마음은 수백가지.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 미워하며 식이 줄투하고 꼬투리 잡는 마음. 각종으로 욕심 부리는 마음.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사는 마음. 혈기 분노의 마음. 흐지부지하고 흐리멍덩한 생각과 마음. 고집이 센 마음. 강철같고 돌같은 마음. 무지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 배신과 불신을 잘하는 마음. 게으른 마음과 하기 싫어 포기하는 마음. 까다로운 마음. 변심이 심하고 변화무쌍한 마음. 우울증의 마음. 불안해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마음.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마음.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 의심하고 경계하는 마음. 형제 모습만 보고 자기는 으롭다 여기는 마음. 독단적인 마음. 독재주의의 마음 등 이외에도 악하고 더러운 죄로 썩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기뻐 감사하는 좋은 마음. 선하고 적극적이고 좋아하며 열심히 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해와 극율과 사랑의 마음. 인정과 사랑의 마음. 자비롭고 선한 마음. 베푸는 마음. 절대로 합형하고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며 기뻐하는 마음 등 이같이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다릅니다. 마음이 변화되려면 사무와 쥐의 말씀을 절대 행하고 해계하고 선을 행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만들어져야 육도, 혼도, 영도 변화되고 새롭게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사망의 마음은 고쳐서 온전해질 때까지는 썩어가니 그대로 두면 사망에 속한 마음과 몸이 됩니다. 약한 마음,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마음, 신경질을 잘 내는 마음, 돌같고 가시밭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이라 결국 망하고 고통받는 외로운 마음들입니다.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나 중심자를 택하실 때 마음보고 택하십니다.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시대에 말씀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택하여 보내사 그와 역사를 펴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는 생명길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니 결국 육도, 영도 생명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그 행위대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세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마음을 닦고 고쳐서 선하고 의롭게 만들며 행실도 의롭게 만들기입니다. 마음과 성격이 깨끗하게 변화되어야 빛이 나서 흑암의 사탄도, 귀신들도, 악한 자들도 틈을 타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빛이 보름달같이, 해와 같이 밝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영의 세계에서 보면 옷도 빛나고 얼굴도 빛납니다. 영들이 빛이 나서 다닙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도 주도 오시지 않습니다. 깨끗한 자에게 깨끗한 자가 오고 더러운 자에게 더러운 육도 영도 옵니다. 고로 구름을 타고 주가 온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새 질의를 듣고 행한 깨끗한 자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육계도 영계도 보면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끼리 모여 악을 깨하고 그들끼리 뭉칩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정한 날에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선한 자는 선한 자들끼리 모여 하나님의 뜻을 펴갑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도 선지자도 각 시대의 인물들도 모두 마음을 보고 택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로다 하고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음 보고 택하셨습니다. 요셉, 엘리야, 이사야, 에스겔, 에스더 마리아, 베드로와 제자들 사도바울 등 모든 선조들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시대마다 그들을 택하여 더욱 쑤시며 뜻을 행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자기 마음만 중심하면 자기 함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나쁘면 흉통하지 않고 사망으로 기울어져 만악한 마음 악인의 마음이 됩니다. 지상천국은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도 천국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 마음에 주 하나님과 성령을 온전하게 모시고 사랑하고 그 몸 되어 선하고 우롭게 살아야 천국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 성령 주를 모시고 성기며 제일로 사랑하고 희망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됩니다. 예수님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썩어 부패되거나 자기를 중심하면 천국이 안됩니다. 마음의 좋은 자는 좋은 상과 아름다운 경치 절경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마음은 좋은 환경 좋은 논밭과 좋은 땅과 같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주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기억과 물질의 복을 땅에서도 받고 천국에서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안악한 마음들은 더 안악한 마음으로 굳어지게 놓아 두셨습니다. 그 안악한 마음들을 그 행위대로 괴롭게 두시고 때가 되며 항상 심판하셨습니다.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으로 만들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서 새 시대의 말씀을 듣고 선으로 거듭나고 과일되지 않으면 결국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모두 선의 존재자이심으로 불이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가진 어둠에 속한 자들은 모두 그 행위대로 고통을 주어 괴롭게 하고 쓰라림을 겪게 하고 한탄하게 하면서 각종 괴로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고 돌이키면 바로 그 고통은 끝납니다. 교만하고 악한 사우랑은 결국 자기가 자기 마음 때문에 가진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망하게 된 것을 알고 착한 다윗을 괴롭게 함을 뉘우치고 자기 마음이 평생 다윗을 미워하는 악한 마음이었음을 저주하며 스스로 죽었습니다. 사울뿐 아니라 그같이 하는 자들은 모두 그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혼인잔치집에서 마음이 변하고 더러운 행실의 옷을 입은 자 애의 없이 행하는 자는 쫓아내어 바깥 어두운 세계에서 이를 갈게 하였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마음과 행실을 마쳐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음과 뜻을 다해 6천년 만에 사랑의 이상색의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도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해야 됩니다. 마음도 행실도 서로 맞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두고 해야 됩니다. 더 늙으면 못합니다. 천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구원자의 말을 듣고 재지은 모든 것을 해게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우롭게 행해야 합니다. 6도 0도 온전하게 변화되어 살아야 구원 받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우로운 자는 자기가 선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으려 찾는 자가 많고 시대 구원의 복음을 들어도 잘 받아들입니다. 이는 마음밭이 좋아서입니다. 사람이 작으나 크나 무엇을 겪게 되면 그 영향을 좋거나 나쁘게 마음과 몸에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끝까지 더 행해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이 거듭 오더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별함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항상 지혜의 근본자이신 하나님 뜻대로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항상 둘 중 하나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고 유익하다고 하는 자는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모르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하면 그로 인해 다른 문제가 안 생기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주께 맡기고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자 주 하나님의 주안권에 살면 악이 없습니다. 유익이 있더라도 악한 자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은 선이 도와주고 기도해줘도 결국 악의 세계를 찾아갑니다. 선한 마음에 악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선한 마음이 바로 악한 마음이 됩니다. 고로 악은 버려야 합니다. 오직 선 오직 믿음입니다. 겉만 선하고 속은 악하면 분별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겉은 악하여도 속이 선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어 회개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다 좋은 것 같으나 알고 보면 좋은 자도 있고 나쁜 자도 있습니다. 몸이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선악이 마음에서 좌우됩니다. 사람은 자기에 관하여 누가 말하면 다른 자는 몰라도 자신은 압니다. 자기가 그 일들을 행함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에 대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가 보낸 자가 증거해줍니다. 누구나 자기를 두고 말하면 자신은 압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애연한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 자기의 간에 말함을 아시고 모두 나를 증거한 말씀이다 라고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유기있는 자를 사사로 왕으로 선지자로 혹은 메시아로 보내어 구원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약대 욕으로 오셔서 자기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다 행하여 이루셨습니다. 신약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오시면 구약의 해는 집니다. 이와 같이 구시대는 새 시대가 시작되면 해가 지고 새 시대에 해가 떠서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며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생명시 하는 자는 주와 일체된 자요. 하나님과 성령과 일체된 자입니다. 말씀은 전쟁에서 무게와도 같습니다. 알고 행해야 확신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의 주인이 되어 실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보다 오직 하나님 마음 성령 마음 주 마음에 맞춰 전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글자막 by